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뽕프로그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뿌레아 빨릴레의 사원과 그 주변의 모습을 담아보았는데요. 뿌레아 빨릴레의 사원은 앙코르톰 내부의 북서쪽에 있는 작은 사원으로 휴식같은 사원입니다. 사원의 곳곳에 힌두적인 요소와 불교적인 요소가 같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라든 드라바르만 2세가 힌두 사원으로 건축하였고 후에 자야바르만 7세가 불교적인 요소를 첨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것도 명확한 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동쪽에 있는 고프라에는 불교 조각들이 화려하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앙코르 제국의 대표적인 불교왕이었던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만들어졌던 여러 사원에는 불교 조각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원에는 비교적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있어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프레야 빨릴라의 사원은 동쪽의 주입구를 두고 있는데요. 진입로 테라스에는 7개의 머리를 가진 나가상으로 장식된 십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상에 의해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테라스를 올라갈 수는 없네요. 십자형 테라스 뒤로는 현대에 조성된 불상을 모신 조그마한 사당이 있구요. 그 뒤에 있는 고프라 출입구를 통해 중앙탑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중앙탑 주변 구조를 보면 라트라이트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사학형의 공간에 사암을 주재료로 해서 조성된 중앙탑이 하나 있는 작은 사원인거죠. 중앙탑 주변으로는 답사객들에게는 멋진 나무로만 보이지만 사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무너뜨리는 원형으로 볼 수 있는 습벅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중앙탑의 모습은 많은 무너짐으로 원형을 알긴 힘들지만 내 방향으로 나있는 계단 형태로 조성된 높은 기단 위에 성소가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기단 위에 자라고 있는 이름모를 여러 풀들과 수행자, 조각들, 그리고 불쌍히 조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레야빨릴라이 사원으로 출발해 볼까요? CM립 국제공항에서 앙코로왓으로 연결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멀리 앙코로왓 중앙성전이 어려운 부탁에 보이네요. 앙코로 유적 입장권 검사를 하는 체크포인트에서 잠시 입장권 검사를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앙코로왓 서쪽 출입구에서 앙코로톰 남문으로 연결된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앙코로톰 남문인데요. 좌우로는 선신들과 악신들이 바스키를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정식된 다리 난간의 모습입니다. 앙코로톰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레퍼킹 테라스 앞에 차를 주차시키고 프레야빨릴라이 사원으로 진입해야겠습니다. 프레야빨릴라이 사원 앞에는 와테프라남이란 절이 있는데요. 이 절은 물을 뿌리는 의식인 슬라우뚝의 효음이 좋다고 소문난 절이기도 하죠. 불상 뒤로 이어진 길을 따라 프레야빨릴라이 사원으로 향합니다. 사원의 도착을 알리는 표지석과 안내 도면이 보이네요. 주 진입로인 십자형 테라스와 난간에 장식된 나가상의 모습입니다. 그 뒤로 3개의 출입구가 보이는 고프라가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동쪽면에는 설법을 하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 장식되어 있고요. 북쪽면은 수자타 여인에게 유미적 공양을 받고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이네요. 남쪽면은 술 취한 코끼리에 머리를 쓰다듬어 조복시키는 부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옆으로 항마촉진 수인의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네요. 서쪽면의 중앙박공에는 부처님의 전생담 중 배산타라 자타카 장면으로 보여지고요. 중앙탑 주변의 넓그러진 삶과 아트라이트는 이제 막 새출발을 하려는 신혼부부의 야외 촬영에도 딱 어울리네요. 뿌레야빨리라이를 대표하는 스폭나무 삼형제가 보입니다. 중앙탑 주변에 뿌리를 내리고 수백년을 살아왔겠죠. 나무들과 중앙탑이 조화롭게 어울려 고즈넉한 분위기를 냅니다. 중앙탑의 내부에서 위를 올려다본 모습이네요. 중앙탑에서 아래를 내리다보니 라트라이트 담장의 흔적이 보입니다. 휴가를 맞아 수도인 푸논펜에서 CM리까지 놀러왔다는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답사는 작은 사원이 줄 수 있는 멋스럼과 마음의 안식을 갖게 된 답사 시간이었습니다. 사원 근처 노점에서 시원하게 음료도 한잔하고 노점 주인과도 작별 인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